2020년 5월 3일 흉가에행 16탄 Start! Go!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바로미 얘들아 일단은 없는데는 그냥 다 패스할게 알았지? 와 이게 뭐냐 와 되게 찌린다 여기 여기 오 좋다 좋다 와 다행이다 아 소리 열려다 지금 시간이 저기 맞는건가? 지금 시간이 저기 맞는건가? 지금 시간이 저기 맞는건가? 잠시만 사람이면 내가 문을 열어수도 있으면 누구요? 이게 상식적으로 맞지? 문은 이렇게 돼있어 지금 현재 또 다른 취직구가 있는가? 이거 어디있어... 그러면 제가 5.4 5.4 4.4 4.4 4.4 5.4 5.4 5.4 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럼 불이 왜 켜진거에요? 사진..잠깐만.. 여기 사진이 있고..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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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다 잘못됐다.. 잠깐만.. 잠깐만.. 여기 미쳤다.. 여기 안 돼.. 여기 앞뒤다.. 사진 움직이는거 봤지? 얘들아 사진 움직이는거 봤지? 이제까지 사진은 있었어 카메라 돌려보면 사라지고 없어 이랬거든? 이번에는 앞에서 대놓고 움직여버려 누구세요? 누구세요? 누구십니까? 장난치지 마세요 여기 뭐야? 누구십니까? 뭐지 여기.. 뭐지 여기.. 누구십니까? 뭐.. 잠깐만.. 어어.. 안돼 안돼 누구세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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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당신은 누구십니까? 바로 확인!! 잠시만요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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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으면 해봐!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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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세요..!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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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봐! 나 봤어 방금! 어디있어 나와! 어디있어? 그만하시겠다 그만해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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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잠깐.. 작가.. 반유우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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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벽벽벽 잠시만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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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놀네.. 막상은 정체로 방탄소년단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대단히 아프다 대단히 ㅈㄴ 아플네 자 여기가 귀신의 장소로 소문이 나는 바람에 경찰분들도 순찰을 안돌아요 무서워가지고 보십쇼 방금 들었죠? 기침소리도? 들었죠? 구답! 좋아요! 알라보기좋아 부탁드려요 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